여러분 이렇게 과신 제가 경제학을 한참 배울 때는 행동경제학 심리학자들이 경제학을 접근하는 일들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에 크게 조회가 있지는 않습니다. 간혹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접한 적은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심리학과 경제학을 접목시킨 행동경제학에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질 때 보면 지도자의 과도한 확신 지나친 확신이라는 것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죠. 그리고 대개 20세기 100년을 보시게 되면 좌파 노선을 선택했던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의 여러분들 그런 국민들이 가난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지도자가 갖고 있던 그런 자기확신 잘못된 그런 과신 때문에 대부분 그를 따라던 국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죠. 스탈린의 이런 계획경전도 마찬가지고 목택동의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폴포터의 여러분들 인종청소 그 다음에 이런 북한 김정은의 여러분들 그런 해방 이후의 그런 선택들 이런 게 여러분 다 어떤 겁니까 지도자의 과도한 확신이 국민들을 기하와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례인 거죠. 제 이야기가 뜻하는 것은 어떻든 과도한 신념이나 과도한 확신이라는 것은 되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비판의 문호를 열어두고 자기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 상대방의 그런 반박이나 이런 부분을 경청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주장이 틀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호를 열어둬야 되는 거죠. 오늘 이 글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의대 교수들 정원 확정은 오보고 대부분 집행정지 결정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끝까지 뭡니까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는 그냥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일찍부터 예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정치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세력은 없다는 거죠. 그냥 까라면 까는 나라니까 아직은 의사들이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탄원서를 제출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는 겁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급격한 의대 정원은 의료계획이 아니라 의료계약임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장이 의과대학 교수들의 전문가 집단의 주장이 반항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중들은 다 이 사람들을 욕관하고 거기에 편성해야 되면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 날아오는 부작용은 그럼 그 사람들은 그때는 다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하면 끝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제 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의대 교수의 95%가 1509명을 정원하면 의학교육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이제 여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이미 결정됐으니까 그냥 고 이렇게 할 겁니다. 고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와 피로가 안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아주 김준목 재무금유학 분야의 박사를 가지신 분이 행동경제학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인간의 약점 그것은 과신이다. 그래 주로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셨지만 기업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국가의 지도자가 갖고 있는 과도한 확신이 보시게 되면 행동경제학은 매우 인간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야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심리학자인 대니얼 카넘은 우리나라도 번역서가 굉장히 많이 나와있죠. 미국 경제학자인 대니얼 카넘은 여기 보시게 되면 카넘은이 생전에 가장 관심을 얼마 전에 아마 타개하신 모양입니다. 가진 동시에 매우 본인이 싫어했던 인간의 결점이 바로 과신이라는 거죠. 과도한 확신. 본래 인간이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완장을 참으면 훨씬 더 심해지는 겁니다. 과도한 확신이. 인간사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요소라고 했다. 역사적으로 20세기 100년은 국가 지도자의 과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고생시킨 역사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닌 거죠. 과신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로 정의되고 낙관주의라고 할 수 있지만 일상 속을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 문제를 잘 모르십니다. 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장관 차관도 의료 문제를 잘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두고 우리가 현장 지식이나 정보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료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경청할수록 과신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폐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의료 분야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를 잘 아는 거죠. 자기 분야. 자기 분야를 잘 알지만 다른 분야는 그냥 먼산 보듯이 알지 그 안에 어떻게 뭐가 돌아간지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겸손도 중요하지만 지적인 겸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지적인 겸손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데 투자를 할 때도 적립식 투자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다음에 뭡니까 어떤 주식이 뜰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거기에 모든 달걀을 바구니 하나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이 젊은 김준목 여러분들 박사 이야기처럼 카누만이라는 그런 경제학자이자 심리학자가 가장 생애 내내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졌고 싫어했던 부분들이 바로 자기 확신 과신이란 거죠. 오늘 이 작가가 여러분들 김준목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여러분들 뭐에 이야기한 건 기업 경영자가 과신을 가졌을 때 치르게 되는 그런 비용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더 많은 사람들의 역량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국가 지도자의 과신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건복지부의 장관 보건복지부의 차관 의료현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그게 현장 지식이기 때문에 의료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의료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일반 지식을 확신해 가지고 현장 지식을 깔아뭉개게 되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20세기 100년 동안 주로 좌파적 사고에 익숙한 지도자들이 국가에 남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배해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본인 생각이 항상 검증받을 수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2천 명을 여러분들 주장하더라도 500명이 될 수 있고 그것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마지막까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특별한 게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잘 먹혀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의 외과 수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1년에 20명 정도가 정문의가 배출이 되는데 이번에 정문의 사투리에서 한 몇 년 정도 그 수가 현저히 감소를 하겠죠. 20명 정도 나옵니다. 20명을 수천 명을 여러분들은 의과대학생을 증가시킨다고 해서 20명이 40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오늘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척박한 그런 지적인 풍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몇 사람이라면 이렇게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러나 좀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을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주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할수록 정책이나 제도 변경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탈원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뭘 여러분들 문재인 씨가 탈원전을 원전을 뭘 잘 알겠습니까. 원자료 공학과 여러분들 교수들이 그렇게 결사적으로 반대도 끝까지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완장을 차면 완장을 차면 왜 그렇게 심하게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많은 사람들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그다음에 전세시장을 뭡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여러분들 발생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하는 이런 논평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오늘 마침 젊은 김준목 그런 재무금융학 박사를 하신 분이 심리학과 기절은 경제학을 잘 접목한 행동경제학의 대가인 대니얼 카너먼이 생애 전반을 통해서 가장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인간의 과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사에도 참 멋진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원래 5.16 혁명을 일으킬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혁명을 일으켰습니까.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좀 탈출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서 중동주의 정책을 먼저 갖고 여러분들 혁명을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화폐개혁이나 이런 걸 해보니까 국내 축적된 자본이 없으니까 호암 이병철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에서 교육받았던 그 당시에 테크노클라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방향을 완전히 선회하지 않습니까. 중동주의 사고를 가졌던 사람이 대외 개방 수출 지향적인 그런 나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중동주의가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쓰면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화폐개혁까지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돌아가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기업가들이나 그다음에 미국에서 교육받았던 그런 관료들이 재언을 하니까 그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보기 드물게 실용적 사고와 유연한 사고를 가졌던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급속하게 여러분들 방향 선회를 해가지고 나라가 여러분들 일을 서는데 크게 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윤 대통령도 선일에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번에 의로 분쟁 문제를 해결해야 한 과정에서 보게 되면 제가 관찰한 것은 천상 30년 동안 피의자를 다루온 그냥 검사구나 사람은 자기의 경험의 합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리수를 둔 거죠. 그리고 그 무리수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로에 얼마나 주름살을 지울지는 제가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중들은 의과대학 교수들을 이익집단이라고 이런 폄하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생각만큼밖에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 이야기는 현재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윤 대통령 주변의 분들도 현장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라 이야기 현장 이야기를 현장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대당한 것 같아 이건 그냥 가설로 가지면서 현장 이야기를 수렴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가설을 수정 보완할 수가 있으면 보통 사람들의 삶에 좀 더 부작용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